남자분입니다. 100kg가 넘는 몸무게였는데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80kg대로 넘어왔습니다. 살 빠져가는 저의 모습이 만족스러운데 문제는 살이 빠지면서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. 더 뺐다간 머리가 완전 날아갈 것 같은데요. 다이어트를 멈추고 지금 이 몸무게로 만족할까요? 아니면 머리는 포기하고 살을 뺄까요? 아 그렇구나. 100kg대에서 80kg대로 내렸으면 거의 근 20kg를 빼신 거네요? 네. 그래요? 그런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셔서 탈모가 시작됐다? 그런 거죠? 이거는 1침을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용국이의 1침. 다이어트를 해서 탈모가 시작된 게 아니라 탈모가 시작이 됐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겁니다. 진짜야 이건. 진짜예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가 왕짝 빠지고 이러지는 않아요. 사람이.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. 이런 분들이 항상 저지르는 큰 실수. 먹어야겠다. 그래서 살이 찌는데 머리는 계속 빠집니다. 계속 빠집니다. 본인이 이제 탈모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. 올 때가 된 거예요. 네. 제대로 왔죠. 그런데 이게 탈모가 오면요. 얼굴이 살이 쪘든 빠졌든 그냥 좀 안 돼 보이긴 해요. 제가 전문가잖아요. 이쪽은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다이어트도 못할 뿐더러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 받아요. 채팅창에 머리된 정형국 몸은 배성제라고 하시는데 몸까지 정형국인 게 낫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머리 정형국 몸 배성제보다는 제일 좋은 건 머리 배성제 몸 정형국. 이 분 차단해 주세요. 차단 차단. 제가 이제 살짝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 탈모가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. 현재 의학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. 안 돼요. 안 되고 그냥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. 늦출 수는 있고요. 이게 이제 제가 이쪽으로 많이 알다 보니까 알고 있는 상식 하나가 있는데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동물들이 막 털걸이 한다 그러잖아요. 그때는 머리가 좀 많이 빠진대요.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런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지났는데 계속 빠진다. 그러니까 완전 탈모거든. 잘못되는 거예요. 인터넷으로 탈모자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머리가 엄청 추워요. 겨울에 추워요. 일단 딴 걸 다 떠나. 보기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추워지니까. 엄청 추워요. 정형국 씨가 항상 가죽으로 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. 바람이 안 통해야 돼요. 그리고 일단 탈모자가 있어야 다니기가 좀 자랑스럽습니다. 머리가 있을 때는 모자 쓸 때 메쉬 소재 찾거든요. 바람 통하게. 하지만 머리가 이제 없어지면. 접착식. 접착식으로 골무 있죠. 골무. 골무 늘려서 쓰는 것처럼. 수영 모자. 그렇게. 아무것도 통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단 저는 다이어트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. 이제는 다이어트를 잠깐 멈추시고.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.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. 아우 진행됐네. 그렇게. 살 빠지니까 갑자기 탈모가 온 것 같은데요.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. 아니야 아니야. 그냥 빼는데 마침 왔어. 왔고.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. 외가나 친가를 한번 보시면. 외가 아니면 친가? 네.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쪽을 꼭 보시면. 한 분 딱 사진에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 분이 오는 거야. 베테랑 공식 입장 아닙니다. 그럴 수 있으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추천을 드립니다. 아무튼 그리고 이게 아까 뭐 털 가리기 하셨지만. 진짜 원형 탈모처럼 갑자기 좀 우수수가 될 때가 있는데. 있죠. 다시 그런 경우엔 납니다. 무조건 나요. 근데 안 나면 온 거다. 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처럼. 이렇게 톡톡톡톡 빠지는 게 원형 탈모고. 한 움큼 빠졌다.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. 그러면은 표현 신경 써주세요. 죄송합니다. 많이 빠졌다.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. 일단 외가랑 친가 어르신 조상들 사진 좀 확보하시고. 확보하시면 첫 장에 그분이 등장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런 분도 눈에 확 띄어. 진에딘 파더. 그러면 이제 신혜딘 파던이 딱 나오는 순간. 인정하시길. 3대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안 좋은 유전자는 꼭 나한테 오더라고. 저도 그래요. 그렇습니다. 아무도 없으면. 어? 아무도 없으면. 자기가 시작. 누군가 시작은 있어 집에서. 본인이 시작입니다. 이 집안의 시작이군요. 네. 시작입니다. 창시자. 네. 점심 장사 힘든 거의 대가를 짬준 PD가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.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역사의 시작. 탈모의 조상. 네. 그렇죠. 창시자. 발현. 파이팅 하십시오.